이번 시간에는 디플로이를 하는 시간이에요. 드디어 설레이시죠? 디플로이 지금 우리가 만든 간단한 리액트 앱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개발자 도구를 켰고요 네트워크 탭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저 리로드 버튼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엠프티 캐시 하드로 리로드 라고 하는 옵션으로 리로드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리로드예요 그래서 보통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에는 접속 안 하거든요 얘를 누르면 캐시라고 하는 그거를 다 없애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을 했더니 용량이 전체 용량이 1.7MB를 다운로드 받았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기능도 하나도 없는데 1.7MB나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리액트가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Create React 앱의 개발 환경은 상당히 파일의 무게가 무거워요 걔는 무거워도 괜찮잖아요 개발자만 쓰는 거고 로컬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1.7MB 짜리 쓰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Create React 앱은 개발 환경을 실행시킬 때는 뭘 썼어요? 우리가 npm run start를 썼는데 production 모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다시 말해서 build 할 때는 run build 라고 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우리의 디렉토리 구조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build 라고 하는 파일이 추가될 겁니다 엔터 칩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Create React 앱이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하고 build라는 없었던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저 디렉토리를 클릭해서 이 리로드를 해서 열어보면 이런 상태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index.html 파일이 있네요 그런데 index.html 파일이 어때요? 공백이 하나도 없고 읽을 수가 없죠 왜요? 저거는 Create React 앱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되는 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index.html 파일에서 공백과 같이 불필요하게 용량을 차지하는 정보를 싹 살균시킨 겁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훨씬 작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작업했던 이런 SIC에서 작업했던 여러 파일들도 Create React 앱이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쿵쩍쿵쩍 해가지고 그거의 용량을 줄인다든지 또는 보안적으로 또는 심미적으로 좋지 않은 내용들을 없앤다든지 여기서 심미적인 것은 디자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에러 메세지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index.html 파일이 그것을 로드할 수 있도록 알아서 우리 대신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 할 때는 뭘 써야 된다? 빌드 안에 있는 파일들을 쓰면 된다 라는 것이고 웹서버의 다큐먼트 루트 웹서버가 문서를 찾는 최상위 디렉토리에다가 이 빌드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파일들을 위치시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서버 환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명령은 저거는 뭐냐면 서브라고 하는 npm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간단한 웹서버가 있거든요 npm install minus g 서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컴퓨터 어디에서나 서브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웹서버를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되죠 npx 서브 그러면 이제 한 번만 실행시킬 웹서버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그리고 minus s build 이렇게 하게 되면 서브라는 웹서버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킬 때 빌드라는 우리가 생성한 저 디렉토리를 다큐먼트 루트로 하겠다라는 것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s입니다 엔터 한번 쳐보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소를 알려주죠 저 주소 중에 하나로 들어오면 된다고요 저는 localhost 그리고 5000번 하고 들어오면 똑같이 동작을 하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네트워크로 해서 리로드를 했을 때 125kb 이전에 얼마였어요? 1.7kb 즉 개발환경의 앱은 동작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1.7kb나 되는 무거운 녀석인데 이제 125kb 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축하드려야죠 우리가 코딩하는 법 그리고 실행하는 법 그리고 배포하는 법 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코딩하는 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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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